안녕, 띠리띠리야. 자, 오늘 태클 게스트 모셨습니다. 여러분들, 우차사의 띠리띠리 모셨습니다. 안녕. 나 띠리띠리야. 고맙습니다. 웃었어, 띠리띠리. 보여주세요. 안녕, 나 띠리띠리야. 안녕, 띠리띠리야. 안녕, 띠리띠리야. 외모에 신경 많이 쓰셨네. 눈썹 문신 하셨죠, 이거? 우차사 띠리띠리 하시는 유남석 씨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. 우차사 띠리띠리야. 이게 준비가 안 돼. 나 술 한잔 먹어야 돼. 이게 안 된다니까. 아, 몰래 굉장히 재미있으시는데. 술 한잔 먹을 거랑 그냥 막. 그냥 막. 이렇게도 경치가 좋다고? 네. 네. 짜잔. 네. 짜잔. 띠리띠리야. 띠리띠리야. 으으으으으으. 아아아아앙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안돼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너네들은 생일 미리 한거다 카메라 갑자기 끄면 좀 무덤 부러워요 아직 미술이 필요해 잘 먹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니 배 채우려면 얼마 돼? 안 지워 먹는 거야 이렇게 먹어봐요 여기가 아 하지만 없죠 아 아 찍고 찍었어 어 형 이런거 그냥 그냥 해 진짜로 아 아 아 갑자기 내게 나타나 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야 집으로 가친다고 아 동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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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오이빼 아 아 아 아 도훈이는 중국집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먹방 따로 안찍을게 여자들에게 남겨놨어 너무 적은 고마워 이 부분에 달걀 방법 이거 조금만 해서 먹어봐 어떻게 하나 더? 공깃밥? 네 공깃밥 하나만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여기뿐 이렇게 먹으라고 추천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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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tre mental health est 나왔어요 est au 하 하 혈 generational hedgehog 혈압 ese 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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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와 좋다 이거 비주얼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옛날에 중국주의 미래보신 되게 오래 되면 맛이 없어서 대구지역에만 있는 중화비빔밥입니다 중화비빔밥에 맛있네 괜찮나? 네 네 어 맛있다 네 계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드셨어? 계란 집으로 갔어? 아 다 드셨네 거의 다 먹었어 계란 넣기 전에 다 드시던부터 일단 드셔보십쇼 계란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음 열심히ют 총살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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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암. 됐는데 뜨거운 거 같은데요? 형이 큰 그림이었네요. 혓바닥 다 익었을 겁니다. 다 먹었어? 하고 나 취금 어때요? 응. 내가 봤을 때, 그걸 먹어야 웃길 거 같아.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오그레 봐봐 봐봐 너 일부러 훌리지 말고 은호야 은호야 넌 저길로 잠깐 해가지고 방금 수술 자다 일어나가지고 은호 자신 났을거야 이거 고기 이런 거 잘못 먹다가 장티 틀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그 말로 장티 틀리는 거 앞접시 말고 뒤접시 하나 주세요 선배, 여기 진짜 맛있는데요? 이게 디딘가루랑 산초가루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맛이 좀 순하고 맛있을거야 어제 먹은 술이 진짜 딸깨요 진짜 쪼가리네 몸보신을 다섯 끼 연속으로 먹기 처음에 백숙 정도 한 번 먹으면 하루 엔딩을 원래 치잖아요 그렇죠 끝내줘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니들은 어때 이렇게 와보니까 120kg로 가서 125kg로 갑니다 죽을 것 같으면 너무 배부르는데 지금 너무 많이 쪘어 위에까지 잠깐 올려봐봐 위에까지만 올려봐봐 비카이야 뭐야 여쭤보고 필요 이게 이제 소가리 슬개주에 작은 맛 속으로 먹으면 돼 살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무조건 먹어 안주는 제가 그거는 진짜 안 먹어 아 예 제가 먹을게 제가 먹을게 쫙 한 잔 먹어요 그냥 아 이거 술이 너무 많아 큰간데 그래 쭉쭉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자 이제 니가 요걸 먹었잖아 이 고기의 수익에서 참켜요 뭐해요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폐유인데 도와주십시오 하하